얘들아! 예에에에에! 오랜만 오랜만 오늘 꼭 도워주러 왔어 여기 보여? 슈퍼 하드 모드 내가 멜로랑 똘이 늦게 와서 우리 셋이서 미리 해봤거든? 진짜 어려워 약간 예측불가를 하고나 할까? 재밌겠다 가자 자 여러분 뭔가 달라진 거 느껴지나요? 반대로 됐어 메비 뭔가 지금 반전 됐지? 반대로 됐어 멜로 똘이 빨리 열쇠 챙겨와봐 다음 방으로 가자 형사도 열어야지 형사도 열어야지 오 죽었다 오 죽었다 호텔 살인사건 오케이 열쇠 여러분 이거 특이점이 있어 약간 아이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현상이 있더라고 열어주세요 그래서 항상 눈 깔고 다녀야 돼 여러분 어 장롱 장롱 들어갈 준비 장롱 들어갈 준비 아 비싸지 나 바나나 밟고 넘어졌어 뭐야 뭘 크랙 크래프트 나왔어 너 부활한지 얼마나 됐다고 죽은 거야 야 눈 깔아 눈 깔아 자 위 아래 가짜문 진짜 문이거든 내가 할게 금방 없어지네 근데 이게 문 열면 없어져 다음 방 문 열면 어휴 료미 뒷걸음질 잘 친다 여러분 깜빡였어요 나 숨을 준비하시고 여기 장롱 많아요 나 맨 앞에 꺼 내가 쓸게 루이 루이가 내 장롱 뺏었어 으악 온다 야 돼 됐고 료미야 내가 앞장설게 으앗 뭐야 진짜 약간 희내가리 없이 자빠진다 가보 래요 공아 아파 가보 아빠나나 밟은 거야 어 료미 바나나 밟았어 어 야 뭔가 입술에 이빨이 가득 나있는데.. 어디에? 아 그거 돈 먹으면서 그렇게 된 thing 아 돈 먹으면 나와? 이쪽인가 봐 얘들아 이쪽인가 봐 얘들아 어딨어? 빨리 나 전등에 에너지 없어 빨리 와 빨리 오! 어!! 우와! 우와!!! 우와!!! 야 이거 쟤 킬러다 킬러 나 잘 봤어! 바나나 발굴! 저 아빠 저 어때요? 바나나 발굴! 로이야 키위 어디서 왔어? 몰라요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로이! 아니 승관이 좀 됐는데 아직도 나왔어! 야 이걸 어떻게 깨냐 솔직히? 나 죽었어! 다음 빵 가면 돼 시끄러워서 죽죽죽죽 아야야야야 얘한테 데미지 입어! 아 크겠다 길을 못 찾겠 어 안전한 곳이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왔다 아우 진짜 바나나한테 죽었어! 이거 어떻게겠는데요? 집사님! 혹시 생존자 누구? 없어요 왜 슈퍼 하드 모드인지 알겠다 진짜 응 겁나 어렵다 어 물이야 이건 뭐지? 어 이것도 우와 실드다 실드 오 좋다 아 이게 지금 데미지 입을 일이 많으니까 약간 실드 가지고 우리 회유하는 거 같아 이것도 먹고 나 궁금한 게 있어 이번에 시크전이거든 기대됩니다 아 진짜 왜 바나나 밟으면 죽어 바나나 밟으면 죽어 엄청 비교해 바나나 밟으면 죽어 바나나 밟으면 죽어 미치 오 진짜 네 야 왜 안죽어 바나나 밟으면 죽는다며 바나나 밟으면 고투슬리글 됐다! 아! 와보! 나 시크전이거든?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? 뭔가 마누들 시크라서 기대된다 응 기대된다 나와주세요! 약간 뻘쭘하게 나왔네 아 겁나 웃겨 촛불 놓쳤다 아 오른쪽에 촛불이 없는데 다 밀어버리나? 그냥 쏟아버리는데요 그냥 쏟아된다 아니 그냥 쏟아 짱 귀엽다 제작자들 진짜 달려 달려 화면이 이상해 자꾸 자동차 엔진 소리 나는 거 개킹파다 그니까 약간 여운이 보는 거 같아 야 이거 술 취합니까 어지러워 진짜 가겠는데 진짜 가겠는데 가겠는데? 왜 이렇게 아슬했어?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이거 십자갑니다 여러분 아 헐 뭐야? 악마 나올 때 한 번 써볼게 끝판 깨는 거 아니야 나 혼자서? 아이즈한테 써보자 아이즈한테 한 번 써볼게 좋아 에임 출력 사라졌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어 할렐루야 수루탄이네 수루탄 그리고 참고로 이거 팀킬 할 수 있어 저걸로 어 재밌 bef medically 아뇨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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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뭔 소리야 난 울는데 아 어 어 아 오다니 깨끗한 사람한테 나와요! 오다니 깨끗한 사람한테 나와요! 야 쟤 손이 왜 자꾸 먼 곳에서? 그니까! 오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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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비야 너 손이 왜 그래됐냐? 어.. 시작부터 어! 나! 래옹! 어 뭐야! 우와 얘 여기있어! 아악! 오케이 살았고 나 죽었어! 아 멜로 바로 앞에 장롱 있었는데! 왜? 나 이 답답이야! 돌아가는 길 아니지? 몰라 아니야 아니야 어 나 십자가 얻었어! 진짜? 응! 아 너무 어릴 때 나 십자가 타자 더 얻었는데? 그거 조심해!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는 무기야! 알겠어 조심할게! 어 깜빡이 깜빡이요! 깜빡깜빡아! 나 요거? 어두워 어? 나는? 어.. 여기 있는데? 어디? 뒤에! 여기 하나! 아아악! 와아악! 아니! 와아악! 야 이거! 아무 소리도 없이 오는데 뭐야? 약간 징조가 있긴 했어! 근데! 료미야! 멜로 챙기지 마! 멜로 챙기면 너 죽어! 아.. 오케이 오케이! 멜로가 가이딩 라이트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줘! 나도 영혼이 되서 도와줄게! 어! 아 집사님 따라다니고 있어! 알았어! 집사님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! 어 고마워 가이딩 라이트들아! 지사님 거기서 창밖으로 뛰어내려야 돼 저게 지금 가이딩라이트야? 맞아 가이딩 멜로우 나 부활권 썼는데 반신로봉스 썼는데 뭐야 안녕 할렐루야가 질렸대 뭐야 안녕 나 죽였어 또 나 혼자야? 죽어 죽였다 나 찐으로 빡친거 아니지? 자 깜빡였습니다 폭탄 내가 안먹었는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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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왔다 왔다고 아니 아니 나 저거 십자가 쓰기 왜 이렇게야 왜 이렇게 터졌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웃겨 자고껴 뭐하냐 너? 미치겠다 집자님 여기 킬러 있는데요 어 가지 말자 우리 내가 바나나로 유인할게 바나나로 유인? 자 빠져라 멍청한 녀석 가자 어 뭔소리지? 언니 우리야? 어이.. 커튼기 입술 나왔어 입술 뭐야? 그거 돈 먹으면 나온고 여러분 라핀 내가 쓸게 그냥 일로와 라핀 내가 쓸게 그냥 일로와 라핀 내가 쓸게 그냥 일로와 아니 이거야 뭐야 피규어 어떻게 생겼을까? 나 뭐 궁금해! 아니 달라진 게 없는데? 똑같이 빨간 치토스인데? 나 폭탄 한번 던져볼게 헐 색깔 바뀌었는데? 어? 어? 그거다! 유비다 유비 갑니다 갑니다 봐봐 이쯤에 쓰면 되겠지? 저 믿어요 내가 쟤 내려올게 맞출게 오케이 비규어 개박살 가자! 잘 가라! 하아! 래로우야 와 이 폭탄! 와 피규어 분해됐어 미쳤다 스펀지밥 같아 어? 스펀지밥 어울린다 약간 맛있게 생겼는데? 우와 머리 이거 머리 뿌링클 시즈닝 뿌리면 맛있을 것 같은데? 모든 게 먹을 걸로 보이지? 이제 안 웃겨 얘들아 이제 여기 피규어 없이 그냥 완전 우리 세상이다? 우와 헐 그냥 공토야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저기 없어 그냥 비사님 나 그럼 이제 더이상 화분 뒤에 숨어있지 않아도 돼? 어 아! 아악! 뭐야? 뭐야? 아이씨 아니 쟤한테 죽냐 바아아이 아이구